이유리 남편인 뮤지션 이상순의 외가가 부산 해운대의 고급 갈비 식단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넷플릭스 먹보와 털보 게스트로 출연한 이유리는 비와 노홍철에게 부산 가서 오빠네 외삼촌 집 거기 갔었다며? 라고 묻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네 외삼촌 집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갈비 식당으로 고급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분점까지는 유명한 식당으로 맨해튼 분점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뉴욕시대의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맛집.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비와 노홍철은 깜짝 놀랐다. 그런 대기업을 거느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상순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던 건데 외삼촌이 물려받았다. 여름마다 효리와 거기서 거의 살았다고 태연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이상순은 이효리와 결혼하던 2013년 재벌설에 시달렸으나 부모님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할 분이라며 재벌가의 자제는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